에스에스 사이에는 뭐죠? 형사 부사 원급이어죠 얘가 물품을 주는 얘기야 근데 아무튼 빠르게 루인한다는 것인 것 같은데 아무 부상도 맞는 것 같고요 2번은 ING PP 문제겠죠? 3번은 봉으로 오는 거니? 주어 찾기죠?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뭐니? 주어가 뭐니? Y가 일종의 접속사란 말이야 접속사람들이 주어가 있어야 돼 주어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어지지 ING가 주어네 ING가 주어는 무슨 취급을 해야 돼? 단수 취급을 해야 되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의 모든 계란을 하나의 베스킷에 놓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위험을 분산시켜라는 유명한 얘기 중의 하나지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분석으로 물어보는 것 같고 5번은 더비우고 더비우고 물어보는 것 같죠 해석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 넘어가겠습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138번 들어가겠습니다 A번 주어 찾기죠 주어가 뭐니? 뭐죠? Environment가 주어지 Most가 주어가 아니라요 Environment가 주어니까 모여야 돼? Is B번은 쉽네요 Allow 보이시죠? Allow는 목적에 모아나야 되죠? 2가 나와야 되죠 대표적인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Allow A2가 나와야 되고 C번은 What은 둘 다 중문장이 불완전해 왜냐하면 주어가 없는 게 확실하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면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죠 선행사가 있으면 위치고 선행사가 없으면 아시겠지 한번 해석해 볼게 코트는 옐로우 위시한 와이트한 색깔이래 근데 그 옐로우 위시한 와이트한 색깔이 도와주는 거지 뭐라는 걸 도와주는 거야 눈으로 눈이 내리는 어떤 주위의 환경과 섞이는 걸 도와주는 거지 우리는 얘기니까 선행사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위치를 봐야 되죠 위치가 뭘 꾸며주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위치가 뭘 꾸며주는 거죠? 코트가 옐로우 위시한 와이트 색깔이라는 것이 도와주는 거죠 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지 아세요 문장 연체를 꾸며줄때는 선행사가 문장 연체를 꾸며줄때는 위치로 받는다 네 149번으로 하겠습니다 더넘버그가 뭐죠? 뭐뭐의 수죠? 냉전시대 동안에 미국의 CIA가 가졌는데 사람들의 수를 러시아와 동동에서 사람들의 수를 가졌다 일하는 뭐로서 일하는? 스파이로서 일하는 근데 그 스파이의 일이 뭐였냐면 이거 하는 것이었죠 이런 얘기잖아 이상하지? 가졌는데 사람들이 수를 가진 게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의 수를 가진 게 아니라 뭐야? 많은 사람들을 가졌던 건 아니죠 언언버그가 필요한 자리지 더넘버그는 뭐뭐의 수고요 언언버그는 많은이죠 2번은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 강조하는 편이고요 3번은 물론 INGP 문제인 것 같죠? 4번은 음운사 플러스 에버인데 음운사 플러스 에버 와버그는 뭐죠? 무언이든지 단편이 필요한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고 혹시 5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5번? 갑자기 ING 나오고 심폐치고 나갔잖아 그럼 뭐 물어보는 거지? 분사구문이고 분사구문이 일반적으로 ING지만 헤빙 PP란 말은 분사구문의 과거 형태를 물어보는 거지 됐어요 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어떻게거나 공무원 문제라서 앞쪽에 답이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시 1번에 더 넘버그와 언어버그의 시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155번 아 155번 확인하면요 웬이 접속사죠? 레프리젠터티브가 주거고요 그럼 이 자리는 그대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잖아 그럼 동사니까 모르는 거니까 Get어드죠 B번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서 얘를 꾸며줘야 되거든 꾸며줘야 돼 그러면 단체야 단체가 활동하는 거니 활동되어지는 거니 컨설턴트로서 여기 컨설턴트로서 활동 하는 거죠 액팅하는 거지 활동되어지는 말이 안 되죠 활동하는 거죠 액팅하는 거지 IGP 꾸며주는 건 문제고 그 다음에 C번 비롱과 비롱스와 비롱인데 이 앞에 있는 Death를 찾으라는 얘기들이 Death이 뭐죠 Death이 뭐니 관계자 형사죠 Death에 주면 주어가 없잖아 관계자 형사란 말이야 그럼 얘가 뭘 꾸며줘요 Right를 꾸며주는 거 같아 해석을 해봐야지 되겠지만 Right를 꾸며주면 Right가 단순히 복수니 복수죠 그럼 동사에 S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되겠죠 선행사찾기 문제죠 선행사찾기 문제죠 그래서 답이 몇 번 그래서 답이 어 2번 어 2번 네 어제서 왜 시간이 모자란 거 같으면 빨리 했는데 또 시간이 남네 일단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151번 151번에 A가지의 고마운 문제인데요 왜 왜 고마운이 어 쉼표 다음이죠 쉼표 다음에 관계 대명사 Death은 나올 수 없죠 그럼 뭐로 가야 돼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Included이냐 Included이냐 이것도 한번 볼게 뭐냐면 이것도 아 위소로 접읍시다 어 좀 기니까 이렇게 길어 위소로 접읍시다 너무 남아간 거 같아서 시켜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 디스부터 이것이 이야기했는데 뭘 이야기했어 짧은 전쟁을 이야기했죠 1897년도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영국이 쉽게 이긴 전쟁인거죠 뭐 이후에 그들의 승리 이후에 영국이 네 테이크 백 어디로 잉글랜드 뭐 잉글랜드 다시 이것도 정확히 하자면 다 가져왔는데 영국으로 가져온거야 뭘 가져온거야 이걸 가져온거야 목적이에요 그렇지 많은 베닌의 예술작품을 가져온거죠 그렇지 그런데 그 예술작품이 이 이것을 포함 하는거죠 포함되어진게 아니라 저번에 거의 매주 얘기하는거 같은데 ING를 꾸멸때는 원칙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되고 PP를 꾸멸때는 원칙적으로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죠 저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겁니다 네 이거 얘기하는거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하겠습니다 10번 네 아 네 10번도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볼까요 그때 이후로 나이지리아가 삽입 근데 나이지리아가 삽입된거 나이지리아 아니니까 넘어갔겠냐 나이지리아가 가까스로 뭐하게 된거야 사게 된거야 뭘 사게 된거야 50개를 사게 된거죠 뭐해 이런 이것에 아마 유물같은거 얘기하는거겠지 유물의 50개를 다시 영국으로 샀나보지 박물관으로 되산거야 알지 우리나라 상황이래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원하죠 뭘 원해 모든 그런 유물들이 돌아와 지기를 원하는거지 돌아와 지는거지 리턴되어지는거지 반 반 그니까 리턴하는데 이거 유물같은거 리턴해주는거 뭐라고 하지 미국에서 우리한테 리턴해주는거 뭐라고 하지 반하오 이 플래그라는 것이 반하는게 아니라 이 플래그를 반하는거잖아 그니까 수동관계거든 그니까 리턴드라는거지 애들이 그냥 원투달 목적이 투하면 틀리는거지 이제 네 두개 나왔습니다 네 서스테인이 뭐죠 서스테인 어 지속하다 메달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구요 디테인은 디테인 몰라 넘어가고 트리거 어 개기 개기 야기하다 avoid 피하다 요거는 뭐하네 요거 먼저 맞춰보자 B 먼저 B 먼저 B 먼저 해볼게 어 어디서부터 해야되니 어 여기서부터 해보자 자 그 경찰이 행위해야되는데 레스테리니티를 행위해야되 나중에 레스테리니티를 행위해야되 이게 핸드컵은 혹시 뭔지 아네 핸드컵 핸드에다가 경찰이 하는 핸드컵 핸드 손관련된거 경찰관련된 손 수각 수각 수각과 같은 이렇게 레스테리니티를 사람 포박하는 장비를 레스테리니티라고 하나 받아 정확한 설명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레스테리니티를 구속을 행위해야되는거죠 그리고 뭐해야되 감정적인 아웃버스 경찰이 감정적인 어떤 폭발 그쵸 그런걸 야기해야되 피해야되 피해야되겠죠 당연히 어부이드죠 이게 더 쉬운거죠 계속 돌아보자 그러고나면 그러고나서 더 서스펙 서스펙 용의자에게 읽혀져야만해 뭐가 읽혀져야되 그날 그의 권리가 읽혀져야되 미란다 원칭이 얘기하는거지 목빛곤이 이 얘기하는거지 경찰은 뭐해야되 스테이스 바이 구체적으로 말해야되 뭘 말해야되 용의자가 권리가 있다는걸 말해야되 근데 어떤 권리야 목빛곤이 있다는 권리를 있다는걸 말해야되죠 그리고 뒤에는 뭐 뻔한얘게 나오겠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얘게 나오겠지 리레이가 알고있는 배경심 최대한 끌고음새 속을 하셔야 됩니다 하죠 네 그 얘기를 하겠죠 들어가면 네 그리고 뭐 네 아무튼 그 얘기하는거야 법적인 레피니티셜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심각한 바이올레이션이 뭐죠 위반이죠 바이브레이션은 노래방에서 하는거고 바이브레이션은 뭐지 진동이죠 진동 룰에 뭐죠 뭐하자는게 이 권리를 용의자에게 읽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위반인거죠 그래서 avoid 바이올레이션 어 해야되네 dettn과 sustain이네 네 앞쪽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sustain이란 단어를 하나 아니까 sustain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다를 알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맞춘 다음에 dettn이 많이 답이라면 무슨 뜻인지 까지 한번 쳐다봅시다 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네 뭐할때 경찰이 결정할때 체포하기 결정할때 과정 근데 어떤 과정 훈련된 과정 뭐하도록 따르도 훈련된 과정은 배우 간단하다 먼저 레스테인트 뭐하튼 수업과 같은 레스테인트 데스테인드가 사용되어 질 수 있는거죠 뭐하기위해서 용의자를 뭐하기위해서 용의자를 용의자를 뭐하기위해서 용의자를 뭐하기위해서 서스테인드 뭐하구 죄송합니다 어 지속하다 어울리니 안다 안올리지 그럼 dettn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볼까 dettn 용의자를 뭐하기위해서 용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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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tn 아 떼어낼쳐봐 유치하는거니까 정해진거 없어 용의자를 후박 후박하기위해서 그럼 또 괜찮은거 같은데 솔직히 아무래도 기억이 안나요 찾아올께요 근데 아마 그 뜻이 맞을거같아요 혹시 dettn 찾아온사람 있니 나도 단어를 안이어서 단어를 안이어서 단어를 안이어서 단어를 안이어서 나같이 돼 뭐 억제하다 이런 뜻인거 같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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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러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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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어린 아이들 어떤 아이들 텔레비전을 보는 아이들 2시간 이상 동안 하루에 그 아이들은 아마도 더 높은 위험에 있겠죠 뭐의 위험이야? 고통과 늘 위험이죠 뭐로? 집중력의 문제로 나중에 언제? 어둘레스는 어둘레스는 뭐니? 너희 같은 때인데 청소년기 사춘기 때 일단 텔레비 맨날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안되겠네 증상들 어떤 증상들 이런 문제의 증상들은 포함하죠 뭘 포함해? 매우 어떻게 되는 거야? 산만하게 되는 거지 어디서? 수업시간에 그리고 문제를 갖게 되는 거지 어떤 문제야? 컨트롤한 분노를 조절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어떤 임무에 얼마 동안? 몇 분 이상 동안 한 번에 집중력도 떨어지는 거죠 네 계속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어린아이들 그런데 어떤 아이들 보는데 많은 TV를 보는 아이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계속하는 경향이 있대 그들이 보는 것을 보는 습관을 뭐하면서? 그들이 더 나이가 들면서 그러나 뭐일지라도 그들이 그것은 아닐지라도 몇몇 손상이 이미 행하여진 거죠 둔세는 뭐냐면 대대한데 빠른 장면의 변화 밝은 색깔 그리고 흥미로운 소리 같은 것이 그런데 어디에 흔한? 아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흔한 이런 것이 쉽게 만들어내는데 어떤 상태에 만들어내? 발달한 뇌에서 어떤 상태에 만들어내? 활동의 상태에 만들어내는 거지 머리에서 뇌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지나친 자극이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는데 현실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지루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비교해서 그래서 줄이는데 뭘 줄이는 거야? 아예 인내심 더 줄이는 거죠 무에 대한 더 늦은 속도의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인내심을 줄이게 되는 거죠 어릴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네 안된다 그렇죠? 감사합니다